안녕하세요. 오, 반갑습니다. 여기는 올리온 오브영 뮤직 뱅크 대기실입니다. 맞아요. 박수 한 번 취하게 춰야 되는 점이 아닙니까? 당연히 저희는 이렇게 오다가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여러명이 있으신 대기실으로 가거든요. 그런데 단체대기실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체낭하고 있었어요 이미. 가다 가다 가다. 가랬는데 대기실에 이렇게 하고 바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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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라고? 저희가 항상 단체대기실을 썼었는데 네. 하다가 혹시나 아침에 기대는 했어요. 왜요? 개인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?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. 자만했네? 자만했네? 자만이 아니라 기대를 안 거죠. 자만한 사람 죽어가지고 기대를 안 거죠. 그래서 당연히 가다가 혹시나 했다고 하는데 혹시 된 거죠? 아 자만했다. 자만이 아니라 기댑니다. 기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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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만해서 금목걸이 끼고 나온 거 없어요 이거. 아 진짜 아팠어. 말도 안 돼. 이건 진짜 이런 거. 이거 연습 보시면 오해합니다. 어떤 오해를 한다는 거죠? 이렇게? 약간 살살, 살살 생긴다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? 몰래 가져올게요. 링신을 맡고 있습니다. 몰래를 안 먹는데? 네. 왜 여기 앉았어요. 아까 앉았어요. 왜냐면 저거 이거 사면 한 잔씩 주는 거거든요. 근데 한 삶은 한 갠데 자기 혼자 지금 네 개를 먹어요. 여러분 저 뭘 제가 세 개 먹은 건 맞아요. 와 이거 봐 엄청 많이 먹었어요. 이거 혼자 다 먹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? 유스 특보 띄어주세요 이거 지금. 맞아 이거 진짜 이거. 빵빵빵빵 이거. 유스 특보 띄어주세요. 저랑 나눠 먹기로 하시면서 와 유정 혼자 다 먹어. 네. 맛있다. 오 마트에 다녀준다봐요. 마트에 다녀준다봐요. 날씨였습니다. 잠시 듣고 오세요. taurus t 감사합니다.